오늘은 아카이 로컬에 의한 진명이 가면서 신선한 소리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아카이 로컬에 의한 진명이 가면서 신선한 소리로 만들었습니다. 맨 오른쪽에는 젠진 바비찌물입니다. 이거 랍스타 치켓을 저녁에 넣어붙인 거래요. 너무 신기해. 자, 일품해삼 자연송이가 나왔어요. 자연송이 형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땡통한 통해삼. 살짝 튀긴 듯한 통해삼이네요. 왜? 뭐 먹었어? 해삼? 자연송이 형 좋지. 데이티콘. 메이라 소스의 활바닭가자 요리에요. 브라질 고추 그리고 파채를 곁들어서 드시면 맛있어요. 짠짠짠짠. 베이티콘. 짜장에 남은 잔뜩. 바닭에 남은 잔뜩. 감사합니다. 휴가. 왜? 왜왜왜. 왜? 아, 싹교를 탱글 진짜 맛있다. 아, 그런 거 다 들어있어. 자연송이, 삽스킹. 우골귀, 잔뜩, 해삼. 양갈비와 가르비. 와. 왜? 너무 부드러워? 마지막 고수요리는 양갈비 그리고 간장찌개 마지막 요리는 양갈비 와..살맛 진짜 너무 부드럽다 잘 썰리고 너무 부드럽다 아니야 자꾸 신나는 치킨 갈아치즈에 맞는다고 해서 너무 짜증나고 있어요 진짜 남자들 진짜 저렴해 입맛 너무 부드럽고 맛있다 음 마지막 디저트 이렇게 해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감사합니다.